안녕하세요. 영어 강의를 사랑하는 남자 김성백입니다. 오늘은 하루 5분 통역사가 엄선한 한영 필수 표현 50 플러스 그 두 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극약 처방을 하다라는 표현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표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50 플러스는 바로 두 팔을 걷어붙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또 이 표현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50 플러스에서 제가 선정하고 있는 표현은 우리나라 매체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 영어로 이걸 어떻게 쓸까 좀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통번역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리셰 같은 표현들이 고민되지 않고 한 번에 나와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통역과 번역이 조금 더 풍성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팔을 걷어붙이자 를 실제로 보면 이 신문은 중앙일본데요. 디올도 샤넬도 마스크 제작 중 팔 걷어붙인 명품 브랜드라고 해 있군요. 명품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많이 써요. 디자이너 이름으로 만들어진 브랜드죠. 흔히 얘기하는 샤넬이라든가 루이비톤이라든가 벨사츠라고 하죠. 베르사체라든가 에르메스 다 디자이너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 브랜드, 러그저리 브랜드 여러가지 표현을 쓰는데요. 이럴 때 팔을 걷어붙이다 어떻게 쓸까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나라 매체에서 이 표현이 어떤 문명에서 쓰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하면서 지역경제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수억 원의 상금을 내놓는 기업부터 의료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자영업자까지 위기 극복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결핵의 날을 맞아 정부가 결핵을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두 개의 매체에서 방금 팔을 걷어붙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조금씩 뉘앙스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걷어붙이다라고 할 때 일단 팔이란 말과 걷어붙이다, 걷어올린다라는 두 가지 표현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 팔, two arms, 그리고 걷어올리다라는 개념으로 roll up이라는 말이 생각이 일단 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다라고 할 때 roll up one's arms 그렇게 쓸 수 있겠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단어와 단어를 그대로 치환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머리를 밀다라고 할 때 push one's head 그렇게 쓰지 않죠. 문자 그대로 내 머리를 내가 이렇게 밀지는 않잖아요. 이때 머리를 밀다라는 얘기는 머리를 빡빡 깎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목을 자르다, 참수하다라고 할 때 목을 자른다라고 해서 cut somebody's neck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게 왜 틀렸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좀 문제가 있는 표현들입니다. 일단 머리를 밀다라고 할 땐 push one's head가 아니라 shave one's head. 즉, 머리를 쉐이빙 하는 겁니다. 이때 shave one's hair가 아니에요. shave one's head.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목을 자를 때는 정확히 목을 잘라서 떨구는 거죠. cut이 아니라 cut off를 써서 단절의 부사를 넣어줘야 된다는 것과 cut off somebody's neck이 아니고 head 그렇게 쓴다는 것. 우리가 이 표현을 쓸 일은 크게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랑 실제로 사용되는 영어는 다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번 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팔을 걷어붙인다고 할 땐 roll up one's arms가 아니고 sleeves라는 표현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소매를 걷어올리는 거죠. 참고로 내가 장애가 있어서 팔이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영어 표현은 관용적으로 sleeves, 이렇게 복수어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표현을 영어 기사나 영어 뉴스에서 사용을 할까요? 우리가 그건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봅니다. 조금 짧은 내용이라서 두 번 연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내용 기억하시나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locally 나오는 순간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정부는 여러 개죠. 서울시 정부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방자치 여러 정부가 있기 때문에 복수어 쓰는데 전국적으로 지방정부가 have rolled up their sleeves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즉, contain the coronavirus outbreak 이라고 해서 contain,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죠. 막다, 억제하다, 저지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지방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을 혹은 발발을 막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좀 섭섭하죠. 실제로는 팔을 걷어붙인다 라고 하는 표현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다 라고 하거나 노력을 배가하다 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다 라고 할 때 뭐 aggressive나 active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step up one's effort 혹은 노력을 배가하다 라고 해서 double one's effort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형은 노력을 하다, make an effort, make one's effort 그렇게 쓰는데요. 그게 step up은 강화하는 거죠.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죠.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step up one's effort 이라고 하면 노력을 더욱더 경주하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double one's effort, 문자 그대로 노력을 배가하다 라고 할 때 roll up one's sleeves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생은 실전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우리말 보도 내용을 가지고 roll up one's sleeves를 넣어서 과연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먼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다시 한번 볼까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하면서 지역경제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수억 원의 상금을 내놓는 기업부터 의료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자영업자까지 위기 극복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많은 긴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만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지역경제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돼 있군요. 자, 일단 지역경제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고요. 지금 뭐 대구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벼랑 끝에 서 있다. 지금 폭락 직전에 놓여 있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쓸지. 그리고 위기 극복의 팔을 걷어붙였다. 이 표현을 실제로 내가 통역을 하거나 번역을 할 때 roll up on sleeves 이 표현을 써서 말하면 어떨까요? 물론 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제가 이 문맥에 그리고 이 분위기의 보도에 맞게끔 단어 표현을 조금 선정해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The reasons economy 이 지역경제가 is literally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on the brink of collapse on the brink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뭐하게 일보 직전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브랭크가 절벽의 끝 가장자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한 발만 삐끗하면 이거 떨어지겠죠. collapse는 붕괴나 파산을 얘기합니다. The company is on the brink of collapse. 이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 파산 일보 직전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절벽 끝 가장자리에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주어를 잡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기부한 사람도 있고 잠자리를 마련해 준 분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물론 many people이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now people in every walk of life 이거 수거처럼 많이 씁니다. 이때 웍은 걷는 게 아니고요. 이때는 계층, 직업 이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people in every walk of life 라고 하면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have rolled up their sleeves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to help weather the crisis 여기도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weather는 날씨입니다. weather the storm 이라고 하면 악천후를 해치고 나가다 라고 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다 헤쳐나가다 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weather입니다. weather the crisis 이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여기까지가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득 보니까 말이죠. 조금 전에 사람들이 위기 극복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함께 협력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포함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니까 두 팔을 걷어붙인다는 얘기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노력을 배가한다라는 의미 말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협력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방금처럼 roll up on sleeves 대신에 have joined forces to help weather the crisis join forces 협력하다 work together 이런 의미로 바꿔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추가 표현이 좀 있었죠. roll up on sleeves 말고도요. 노력을 배가하다 붕괴나 파산 직전이다 각계각층의 사암들 협력하다 위기를 헤쳐나가다 review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노력을 배가하다라고 할 때 step up one's effort double one's effort 쓸 수 있었고요. 자 붕괴 파산 직전이다 뭐였죠? be on the brink of collapse 각계각층의 사암들이라고 할 때 people in every walk of life 아시죠? 알람 함께 지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반acked Missing 일 일 일 일 일 일 일 감사합니다.